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오늘 브랜저 IG 차량 입구되었고요. 에코파워팩에 장착을 했습니다. 에코파워팩은 트렁크에 장착을 해드렸고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공간을 밖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고요. 배터리 위치는 트렁크 바닥 커버를 여시게 되면 저는 저 안쪽에 저희가 자리를 해드렸습니다. 트렁크를 확 띄기 때문에 차 운행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3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내장이 되어있고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주차 녹화 약 40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KC인증, KN41 내성인증, 미국 FCC인증, 유럽 C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입니다.